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. 저는 29살에 지금 와이프랑 결혼을 했는데요. 그때는 사실 가진 게 없었어요. 그래서 결혼식도 크게 하지도 못했고 신혼집도 작은 원룸에서 시작을 했어요.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원룸이었기 때문에 크게 돈 드릴 일이 없었죠. 그리고 웃긴 것은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직업이 없었습니다. 백수였어요. 그래서 지금 와이프한테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취직을 하게 된 게 영업하는 일이었고요. 그 영업하는 일을 몇 년 하다가 좋은 조건의 재의가 들어와서 이직을 했다가 퇴사를 하게 됩니다. 몇 달 만에. 그리고 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것도 와이프의 초천으로 권유로 창업을 하게 된 거고 그 창업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아진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. 창업을 할 때는 사실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대출도 하고 그때는 장사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했었으니까 본사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진행을 했었죠. 처음에 그 프랜차이즈가 술집이었고요. 그리고 처음에 오픈하고는 와이프가 1년 내내 제 일을 도와줬었습니다. 와이프는 본업이 따로 있었고 본업을 마치고 와서 가게에서 같이 일을 도와주는 그런 형식이었어요. 굉장히 힘들었겠죠. 지금 그런 얘기들을 다시 해도 힘듦을 좀 표현하는 거를 제가 종종 보는데 그때는 크게 고마운 걸 못 느꼈었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고맙죠. 그렇게 해서 사실 그 가게가 잘 됐었어요.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작은 가게지만 꽤 마진이 좋습니다. 그래서 매출도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제가 가져가는 게 많다 보니까 아직도 그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고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저도 밥 먹고 사는 거고 와이프가 하는 본업에서도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창업을 하게 된 계기 그다음에 굵직굵직한 스토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편에서는 창업을 하게 되면서 겪은 그런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.